자, 잠깐만. 잠깐만. 뭐 또 있죠? 이거 알아야 먹는 건지 알아, 이게. 야! 얘야. 빨리 와 봐봐. 왜? 야. 대박이다. 뭔데? 모르는 사람은 안 보이거든, 지금. 잠깐만, 대박 정도면 지금까지 안 나온 것 같은데요. 뭐 왔나? 뭐인데, 여기에?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야, 가봐봐. 야. 뭐가 있나 보다, 뭐가 있나 보다. 왜? 오, 전복. 뭔데 이거? 이게 뭐일 것 같아? 아, 완전 거. 저게 뭐야? 이게 뭐일 것 같아? 전복. 자연산, 자연산. 우와, 성훈아. 전복. 와, 이거 뭐야. 전복. 이거 어떻게 발견해요? 보는 눈이 대단하다. 오, 이거? 오, 안 뜯어져. 안 뜯어져, 안 뜯어져, 안 뜯어져. 성훈아, 뜯어봐봐. 무인도니까. 진짜 전복이 누가 안 잡아서 계속 저렇게 크나 봐요. 와. 와, 잠깐만. 형님. 야, 이거 얼마나. 와, 자연산 이거. 우와, 진짜 시원해. 그러니까. 뜯어내네. 와. 여기 지금 안에 많을 것 같아. 오케이. vedere. ultimately. 너냐. filme엑이